여기 있으니까 길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멘탈 고춧가루 약간 나를 따라가 봐 파란색, 파란색 같은 거 여기가 보이셨는데 거논비가 가운데서만 있는 애들 괜찮은데 레시픽이 가운데서 있지 않을 거니까 지침해내는 게 괜찮아 여기가? 저기 아까 나 방에 있었는데 저 높은 카메라 가라고 서있어 근데 거기가 너무 좋아 근데 애들이 안 가려, 발까지 안 가리고 근데 중간에서 안 가려, 안 가려 A가 조금만 옆으로 가도 안 보여 맞으면 안 돼, 안 됐어 센터에 있긴 하지마, 어쨌든 지금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아,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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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